여러분이 이거 뭔지 아세요? 바로 아이스크림 펀치입니다. 온라인에서 주문했고 소랑 대가 있길래 하나씩 샀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올지는 몰랐네요. 그... 꾼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문방구에도 있었지만 주로 운동회 때 아저씨들이 좌판으로 깔고 팔던 장난감이었습니다. 홈 부분에 버튼을 누르면 아이스크림 뚝배기가 발사되는 간단한 구조로 고무줄이 연결되어 있어 자동 회수 기능도 있습니다. 뭔가 PTSD가 올 것 같지만 스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맞으면 아프지는 않지만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안경을 썼다면 애매하게 안경이 틀어져 더욱 기분이 나쁘네요. 그럼 대왕 아이스크림 펀치도 까보죠. 카메라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크기인지라 묵직한 손맛을 느끼게 해주면 발사가 됩니다. 근데 친구한테 해야 꿀잼인 거 아시죠? 전호야 뭐 이런걸 전화로 지워볼래요. 기분 안 바쁘지? 그런거 아니든요. 장난하니까 괜찮지? 몸이 부작용된 감사합니다.